우와 이거 신기하다. 우와. 빙기님 노래 부르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. 카메라 컨택을 요번에는 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.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 관객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. 사실 카메라 안 dissolved. 원래 카메라를 많이 쳐다보진 않는데. 나의 목소리 봉은 이번에는 유독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저희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. 우리 참 닮아서도 왜 그리 다른 건지 I am the sky The star I am the sky I am the dawn and the sun 정말 너무 쑥스러워요. 이렇게 옆에서 오면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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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예요. 아마 다른 멤버들도 다 비슷할 거에요. 리허설 하는데 작가님이랑. 자 지금 카메라 지나갈 텐데 카메라 한 번씩. 원래 저희 약간 안 보거든요? 그래서 보통 안 보고 이렇게 넘어갔는데. 일정 위에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. 작가님이 이번에는 카메라 좀 쳐다봐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카메라 감독님께서 요청해 주셔가지고. 이렇게 지나갔어요. 아 우리 위는 이젠 뭐. 알겠습니다. 이건 엠어. 이제는 뭐 카메라 보는 거는 너무 익숙해요 아 뮤직뱅크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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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컴퓨터 필터 인식됬어